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하나가 더 있어요. 왼쪽 길을 따라왔던 마당으로 연결되고요. 여기 보면 작년 가옥의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안내가 있습니다. 백청마루가 있죠. 백청마루는 여름철에 우리나라가 덥고 습하기 때문에 시원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앞뒤가 트임 구조로 되어 있어요. 이 정도가 떠오르고 서양식의 특징과 이런 한옥의 전통 우리나라 한옥의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는 거고 이 정도면 이거 지구원은 둘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보면 평범한 원로지 같아 보이지만 제일 중요한 표사가 있거든요. 바로 장면 선생님께 초기의 표사를 보이세요.